잠수함을 덤불주기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어? 어? 안정? 뭐 못 없으면 혼나? 어? 맛있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엄마님 주무셨어? 네? 주무셨어? 아냐아냐 어쩜 청으로 보내줄네 맛있었다 얼굴을 어떻게 들까 아 어떻게 만들까 솜찜 이거 좀 빼줘 이거 좀 파란색도 좀 어떻게 빼줘 뽕뽕뽕 뽕뽕뽕뽕 좀 빼주세요 그걸로 끝이야? 네 그걸로 끝이야? 네 그걸로 끝이야? 그럼 안 빼주면 돼 잠깐만 뜬다 어이 아무 짜리였어 안 빼주면 돼? 응 응 어 어 응 다시 한찜 얼굴을 못만들어 odd 화분이 있겠네 응 멋지게 만들어 응 아무튼 줘 알겠다고 무거구류고 그래서 자기 안 일이 있는데 에잉 에잉 얼굴을 못만들면 어떡하지 못만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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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는데 근데 찾았어! 이거 얼굴을! 이거 얼굴 어때? 멋이 없어 멋있어 조금 더 이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멋있는데? 이렇게 해서 눈을 껴 어때? 괜찮은데? 그렇지! 그럼 바퀴는 뭘로 할까? 영상 만들어보세요 바퀴는 이걸로 할까? 이 쯤! 오 딱 좋아 딱 좋아 바퀴를 어디다 꽂을지? 여기다 꽂아서 여기다 하나 꽂이고 오 좋은데? 다리를 만들어볼까? 다리는 바퀴 사용하는 걸로 할까? 다리를 만들어볼까? 다리를 만들어볼까? 다리는 바퀴 사용하는 걸로 할까? 다리를 이제 둘 다 각오 다리를 만들어볼까... 다리를 만들어볼까? 대리 다리를 다 만들어볼까? 저 여기가 신호까지 네 볶은 색 너무 이랬어요 이게 노란색이었으면 연산에 반해서 그런 걸 만들 때 하면 연산 1등 하거든 이게 밭볶, 달게 밭볶 오, 멋있는데? 오, 예쁘다 오, 이란 오, 귀여워 으음 짜장면 돼 어 봤어? 근데 지금 바빠 물고기 보러 갈래? 이거 할래 이거 다 하고 밥 먹어야지 그럼 빨리 조이 갈 수 있어 이건 뿌잉뿌잉 이거 두 개 좀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끓일거야? 이거 이거 파란색이랑 이거랑 이거 빼고 이거랑 여기 사이가 뿌잉뿌잉 근데 이건 힘들거 같은데? 잠배도 거기도 시켜놔서 5,000원이요? 오늘은 잠배 있잖아요 시켜놔 5,000원이요 아유 연서야 연서야 민서보다 조금 컸을 때 수족관을 못 지나갔다며 네? 아빠 보고 안고 딱딱딱딱 저기 저기 고기를 너무 좋아해 연서야 간 먹고 하자 안돼 왜 이게 다 보고 이렇게 돼 아까 손 팔다 볼 수 있던데 어디 갔어 그거? 잠깐만 기다려 이거 다른걸로 바꿔야겠어 너무 멋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흔들려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맛있어 이거 좀 시간은 걸릴 텐데 zeń 문장 문장 네 문장 아들 아들 다 먹을래? 콩나물 복수? 에이 먹어 아 아이고 아이고 좀 넣어 넣어줘 하나 더 있어 뭐야 또 있잖아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큰게 또 하나 이거 다 만든거야? 이게 뭐야? 미니 범블비 미니 범블비야? 약간 다리 굵어 뜬건데 어떻게 써? 그냥 바꿨어 바꿨어? 근데 이것도 멋있다 근데 이거 큰 걸 부리고 이제 미니 범블비가 돼서 진짜? 다음에 더 멋있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인사하시구요 안녕하세요 똑바로 굵어 안녕히 계세요 예 잠수함으로 제주도 왔다 잠수함으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바로 펀블비 로봇으로 개조하는 조카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